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, 비즈니김비칸입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께 오늘 예고편을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으시다면 날짜를 보십시오. 오늘 날짜가 3월 17일이죠. 그래서 오늘 밤에 3월 7일 밤 11시 50분입니다. 3월 7일, 아 3월 17일! 아! 제가 연말했습니다. 오늘이 3월 17일인데요. 3월 17일 밤 11시 50분에 제가 또 오늘 술법과 본문 컨텐츠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. 네. 이번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캐치하면서 보셨겠지만은 블록캐치 이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블록캐치를 개수를 얻으려면은 이 또 기어를 사야 되거든요. 기어? 그래가지고 제가 기어를 또 이렇게 50기어 40개, 100기어 42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가격이 금액으로 치면은 대략 한 23만원치, 한 25만원치 되는데요. 이것들을 제가 까가지고 블랙, 아 그 뭐지? 이거 그 어 블록캐치 코인 이거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블록캐치 코인으로 블록캐치를 해서 그 유니크 뭐 아 그 뭐 다이아 상자? 뭐 그 받아요. 그거를 그 거기서 이제 무슨 무슨 아이템이 나오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일단은 또 기어를 제가 지금 50기어 40개, 그 다음 100기어 42개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또 제니스 뽑는 거 컨텐츠로 진행을 할 거고요. 시간은 오늘 밤 3월 17일 오늘 밤 저녁 11시 50분입니다. 그때 컨텐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토요일날 이제 여러분들 학교 놀통 아니겠습니까? 많이들 놀러오시고요. 다음날은 어차피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밤은 태칸이와 함께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면서 슈퍼카도 뽑고 제니스도 뽑고 그 다음에 네 우리 여기서 또 블록캐치 코인 이거를 또 이제 슈퍼카 뽑으면서 획득해가지고 네 블록캐치를 해가지고 뭐 다이아 상자라든가 고리두 상자 뭐 실버 상자 이런 거 얻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커밍순 오늘 밤 11시 50분에 뵙겠습니다. 안녕 아프리카 방송 BJ 기트칸 기트칸을 잘해주세요. 오늘 밤 11시 50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웨잇! 아프리카 방송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